2,000원 아저씨 모아지자 1km 앞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2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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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m 앞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2,000원 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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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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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수 10km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4,000원 4,000원 주환씨 4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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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000원 5,000원 와이프랑 통화 안해? 와이프랑 통화 안해? 전화받을 시간 있어? 전화 받을 시간 있어? 내가 왜 아닐지? 지금 어디야? 오늘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가 있습니다. 다음 휴게소는 19킬로미터 선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. 너도 메세나 다니냐? 오늘 메세나 많이들 온 거 아니야? 메세나? 참 대단해. 이 친구는 지금 시간에 집에 안 있고 어디 있는 거야? 맹심 없어. 흡하게 회전하는 이유다. 이럴 땜에 거기 있는 거야? 알았어. 아이고. 아 메세나 가고 있어. 아니 메세나 가고 있다고. 지금 입장. 천안 천안. 8시 20분 되어 도착하겠네. GMK인가? 서대전역 옆에 거기. 야 너는 저기 한국에서 어디서 걸으라냐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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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